폴아웃보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세이브도 못하고 털리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가까운데 세이브할 수 있게끔 찾아놓겠습니다 어느정도 내가 이제 한방에 죽어버리니까 진행을 하고 돌아가서 세이브를 하고 아 이거 마이크가 자꾸 나갔었는데 제가 설정을 하나 잘못 클릭해서 그렇던거 그랬던거더라구요 제가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이제 소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 또 해봐야죠 오늘 찍어보고 폴아웃보가 방송설정 이제 다시 맞추려고 시작한건데 어떻게 길기기 하면서 잘 맞추고 있네요 생존접모드 해도 별로 안어려울줄 알았거든요 아 나 한방에 죽을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한방에만 안죽으면은 어지간해선 다 이제 클리어들테니까 축축깰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약하네 그리고 나는 이제 로딩이 왜 안되는진 모르겠고 어 됐네요 약간 이제 매력진흥캐가 약간 좀 그런게 있을줄 알았거든요 매력과 지능으로 좀 클리어해 나가는거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매력이 높고 지능이 높으면은 대화로 퀘스트 깰거를 이제 스킵해버리고 경험치 받아버리고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걸 기대했는데 있는거 같긴한데 얄짤없네요 메인이랑 디에이씨는 아 도하 안녕하세요 유하 이번에 세이브할때를 찾아서 빨리 세이브부터 해야겠네 그만 이때쯤 가면은 잊지않는건지 경찰 방금 뭐 소리 들렸는데 로봇도가 다 잡아주겠지 뭐 내가 약해서 문제지 로봇도는 세거든요 난 또 이제 뭐 지능키기 때문에 과학도 찍어놨고 로봇이 싸워서 다 해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니겠어 이걸 먹을때가 아니라 지금 자야되는데 어디로가서 가야지 잠탈때가 나올라나? 경찰서는 맵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 저거로 가보자 저거로 가보자 몇몇 선택지 배고 좋은거 없어요? 겸 잘 데 없나? 결국에는 이제 개싸움이 되는 것인가 아 저번에 엔딩을 제가 그 아들 도와주는 엔딩을 봤거든요 이번에는 아들을 적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뭐 한번밖에 안껴봤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엔딩이 되는거죠 어디로 가야되나? 세이브 찾는것도 있다 진짜 가까운데 좀 도와놔야되는데 느낌이 세한데? 느낌이 세한데? 어제 분명히 한바퀴 쫙 돌고 결국 세이브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흠흠흠흠흠흠 근처에서 좀 잘 데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내가 전석을 해킹으로 개조해가지고 저걸 못 여네 잘 데를 아 센스있게 좀 만들어 놔야지 이거 너와 내가 정말 효과적인 팀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아까 무슨 뮤턴트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건가? 긴장감을 실어주기 위한 에이다의 오디오였나? 그런 거... 사용하겠어? 여기에서 죽었었죠? 학교에서. 안 가. 내 생각에 지레에 죽었으니까 지레가 또 많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질 거야. 좀 멀더라도 잘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잠을 정하는 걸로. 여기는 잘 수 있는 데 없겠지? 이게 뭔가 안락하긴 하다? 아... 아까 그 정착지 저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어제 갔다가 맵을 다 돌았는데 해방을 못 시켜서 그냥 근처에서 아무도 잘 겁니다. 좀 멀어도... 물 건너편을 자는 게 낫겠지? 야 여기도 니스가 다 있네? 연료통 세 개나 있어? 야 들어와봐. 들어와! 에이. 예스스어? 그랍다. 노 프로블블러. 겟다. 픽다라. 흠. 흠. 자는 데 좀 만들어 놓지. 야. 불편해 죽겠네. 어어. 야. 스트레스 보이. 이러다가 또 죽으면 또 리세지잖아. 자는 거 찾는 게 일이야. 너무 잘 자지 않을 것 같은 맵이긴 하다. 뭐 없나 진짜? 이런 거 이제 가져갈 데가 아닌데? 침대는 있는데 말이야. 아. 아주 그냥 맵을 다 개박살을 내놔가지고 침대가 형태만 있어. 하나 정도는 무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휴. 집을 다 때려 부셔놓고 말이야. 네? 네? 아 건설이 저 공항 쪽이. 아이고 목소리 나갔다. 건설이 저 공항 쪽이 되는데. 어제. 다 불고. 건설을 활성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잘라구요. 여기서 뭐.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야 일로 와봐. 야야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시고. 난 회복하고. 그래서 물이나 나왔으면 좋겠다. 힐링하다가. 아이콘이. 야야야. 아이야야. 어떡해, 한방에. 아휴. 조심이 안좋은데. 하아. 조짐이 안좋은데? 여기..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를 여기를 돌았으니까 없냐? 맵 끝으로 갈수록 침대가 없네? 내가 뭐 찾는건지 얘네가 침대를 안받는건지 그걸 모르겠네 목소리 너무 나간다 이리와봐 기대서 좀 해야겠어 아유 아 모험을 하는게 아니라 캐스트를 깨는거에요 뭘 하라그래 알아서 할게요 세이브를 해야지 디에이씨 합니다 디에이씨 아하 어우 왜이렇게 태웍고이지? 아라라라라라 아하 여기 들어가야되는데 근처에 세이브를 해두고 싶거든요 저희도 로봇이 사는데라서 세이브를 못했어요 여기 갔으니까 사람 사는 데가 있을텐데 여기 좀비들 밖에 없고 어 여기 왠지 느낌 온다 저거 아 저는 왔던데구나 여기서 못자가지고 내가 나갔었거든요 다 깨고 아 침대가 있을만한 맵이 아닌데 아 여기도 다 깨놓고 결국에는 저걸 못했거든요 관사를 아이고 야 요것들이 말이야 야 야 잘 싸우는데 일로 오냐? 오오 너가 맞는동안 나는 너가 어그로 끄는동안 나는 탈출을 하겠네 빨리빨리 그렇지 난 간다 저쪽 내부는 없었고 분명히 안 간 데가 여기쯤은 안 갔을 거란 말이죠 어이 오갔냐?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그냥 여기는 하 레이더 있는 데로 가야돼 내가 학교로 하 분명 죽을텐데 세이브하기 전에 딱 봐도 여기는 흔적이 없으니까 사람 흔적이 침대는 없겠구나 하 완전 없어 죽으면 계속 바다를 건너와야 된다는 건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공항은 안되고, 가야겠다 흠흠흠흠흠 야, 기름통 있다 야 좋았어 이게 문제는 세이브를 해야되는데 여기 이거를, 여기가 이제 되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면 여기서 자고 바로 옆인데 이거를 못시키니까 그게 문제네 적에 있어서 또 자는데도 없는거 같애 레이더 있는데, 걔네들 있는데를 찾아서 걔네 자는데를 뺏어야겠네 왜이렇게 여기는 또 깨끗해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신데? 흔적이 없어 뭐 살아서 뭐가 있어서 방어구는 안찍었습니다 무기는 이제 진흥매력회가 무기 강화는 찍을 수 있는데 방어구 강화는 못찍어요 힘이 없어서 힘이었나 뭐 어찌됐건 능시가 안되더라구요 못찍었어요 아흐흫 결국 여기야? 아 이거 저기 저기를 못 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단 말야? 어차피 경험치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나름 다 방어구도 그걸로 맞춰놓은겁니다 레어로 능력 달린걸로 아래 없었고 위에 있었나? 올라가서 싸워봐 여기다가 옆라인 나왔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은 아 이거 너무 환해가지고 여기 보이죠? 어 이거 입은거구요 이 위에다가 또 이렇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입고있는 상태에요 지금 예 팔이랑 이거 다 잡아주면 안될까? 아니 스치면 죽으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이 깡통 싸서 부르자 데려와 데려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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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잘했고 오 맞네 맞네 아 쏠까봐 건들 수가 없네 오 쎈데? 내가 전에 갔을때 저기 옆에 이제 들어가는 방으로 가면은 지뢰가 있었고 여긴 못가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아 이거 DLC 로봇입니다 에이다 지금 이 녀석 캐스트를 깨러 온거에요 잘 잡는데? 나는 할게 없는데 솔직히 너무 센데 이게 또 이제 지능캐이기 때문에 저정도 이제 레이저총에 나가는거거든요 지능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찍어서 나 쏘는거야?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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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야 위에도 있나? 위에도 있나? 그럼 내가 그냥 위로 올라가야겠다? 에이다는 그냥 두고 어후 아군 데미지 안받습니다 아군꺼는 공격이 안받는 퍽이 있어요 내가 쏴도 안맞고 제가 날 쏴도 안맞아요 위의 적이 있나본데 그쪽으로 안녕하세요 역시 답은 학교인 것 같네 어떻게든 학교로 기어들어가서 솔직히 강한 놈들은 에이다가 잡아줄거고 에이다님 믿고요 여기 잘있냐? 강력 테이프 녹말풀 어 좋아 어 근데 먹을건 또 간간히 잘라놨어 어 야 있다 여깄네 아 아 미사일을 못가져간다니 아 여기 있었네 아 이거를 못찾아가지고 어제 하루를 날린거야 하루를? 와 미쳤다 진짜 아 잠깐만 너가 아이템 좀 들고 있어봐 아싸리그냥 안쓰는 탄도 그냥 다 니가 갖고 아 무기가 너무 후달리는데? 이 사람이 이거 못자냐? 아니 야 이거 왜 만든거야 이거 못자면은 아니 못자면은 안되제 아씨 학교로 가야되네 그러면은 너무 오래된거라 못자나보네 여기 사람 막내가 없나봐 답은 학교다 스트레스 보이소서 들어가야겠다 하나 있나? 하나 있네 좋아요 아 이게 음식 가져가도 죽으면은 이게 뮤트도 있기때매 음식으로 일단 세이브 먼저 세이브하고 뭐 챙길거 챙겨서 다시 세이브해도 되니까 이 학교부터 정리를 싹 서열 정리를 싹 해야겠어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고 클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깨러갑니다 여기서부터 쓰자 좋아 투명 일어나 서로 일로 못가냐?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꺼져봐 은진아가 안보이겠지 저기로 들어가면은 안되고 니가 알아서 막고 아니 너 가끔 안오면 안되냐? 야야야야 어딘가로 가봐 나는 가고 풀렸냐? 아니 아니야 풀렸네 풀렸네 나 믿는다 안 낀다 나 여기 겁나 많아 겁나 많아 안 낄 거야? 겸치보다 목숨이 중요해 아 나 안 낄게 진짜 안 낄게 오 야야야 야야 이거 치워 뭐야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아 저러니까 내가 죽었지 왜 이렇게 약하냐 나 진짜 무슨 한 방 맞았는데 저렇게 달고 얼마를 때려박아야지 죽는 거야 얘네들 이거 지금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개고통이거든요 빨리 배부러져 또 배부르지 않으면은 체력이 안 차요 먹어도 미친 게임이야 빨리 고기라도 먹어 옥수수 먹고 물은 얼마 없으니까 못 먹고 구석으로 가자 하늘을 보고 하늘이 막혀 있으면서 저희가 좀 안전할까 저기로 가자 하지만 하지만 한 방이 죽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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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어 숨어있어 여기 살아 야 쟤 진짜 강하다 나를 한 방에 죽이는 놈들을 혼자서 쓸고 다녀 쟤가 저렇게 센데도 진행이 안되는게 진짜 역겹다 내가 한 방에 죽으니까 좋아좋아 주의야 자 잠깐만요 겁나 많나봐 어 내가 저번에 여기서 맞아서 죽을 뻔 했거든요 여기서 쏜거였구나 어딘가에서 자긴 할텐데 지뢰 있는데 자진 않을거 아냐 쟤네도 사람인데 그러면은 야야야야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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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믿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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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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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쟤 잘 쏜다 야 저기 박혀가지고 난 투명하해 투명하 좋아좋아 잘했어 또 있나 본데 니가 먼저가 니가 먼저가 니가 뭐 그렇지 이게 뭐 음성인식 게임이야 왜 이렇게 잘가 폭탄 없냐 지뢰? 나 지뢰에 당했거든요 어제 아래층에서 지뢰가 없다면 잠자리가 있을텐데 하지만 나 그래도 가장 높은 층으로 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디냐 대체 얘는 뭐 어디서 자는거야 너 뭐 안 자냐? 기지를 차려놨어 포탑 같은거 있는거 아니라다? 왜 있는거야 이거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통로가 있는것도 아니고 감옥인가 그냥? Q 계속 누르고 있는데 지뢰에 없죠? 내 생각에 여기서부터 얘네도 좀 이제 각을 대는거 같거든요 좀 쉬면서 여기를 2층을 뒤져보면은 어이구야 저기 길있다 어 화면병 좋아 뭐 저거 없겠지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뜨는거겠지? 아 느낌이 쎄한데 그러면 여기는 일단 자는대가 없구요 아 여기 없으면 건너편에 있겠지 살인자 모집 여긴 뭐 없었고 여긴 뭐 없었고 없겠지? 저기는 지뢰방이었고 여기 여기도 큐 찍으면서 가야지 뭐 아 여기 귀찮은 놈들 잠자는 데가 있을텐데 와 행령어 고 4개 들어있어 이리와봐 니가 좁아서 안올거 같으니까 내가 간다 동기 인데 바다를 건너와서 야 Q누르면서 다르는데 아 쟤네 대체 어디서 자는 거야? 아래층은 내가 뒤져봤고 저번에 옆방은 없고 지뢰만 있었고 위층은 감옥 있고 그리고 왼쪽 길이 맞는데 왼쪽 길도 지뢰라고? 어저께 치밀하게 만들어놨냐? 대충 만들면 되지 아 열받아 저기 옆에 침대 있는데 그거 못 자는 게 더 열받네 진짜 킹받네 암호 타고 오면 여기 건너 올 수 있으려나? 여기 올라 올 수 있으려나? 하... 아무 있어도 못 잃을 것 같다 캐스트에 연동되는 맵이니까 여기는 레이더가 없는 거 같지? 스토리 때문에? 레이더가 있는 데는 저기밖에 없고 여기서 자야 된다는 건데? 잠자리가 없으니까 아우 씨... 아 미쳤네 진짜 경찰서에 침대 없습니다 아까 봤어요 오늘 처음 키고 화장실이랑 원래 다른 경찰서 있던데 여긴 없더라고요 뭐 의자랑 변기 뭐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해골이랑 의자에서 세이브 되게 해줘야 돼 인간적으로 아 그건 좀 심한가? 의자는 마르니까? 아... 아래층 안됐고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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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오우야 그거 아니야 하하... 하하... 아 방금 나 점프했을때 총알 맞아 죽은거에요? 터져 죽은게 아니라? 아 뭐 저래 야 오바일 맞고 죽으면 어떡해 기.. 디엣이 깨는데는 기계 사는데라 침대 없고 저기 하우징 되는 데는 하우징이 안되고 침대 하나 찾은 데는 옛날거라서 못쓰고 주변 침대 없고 아 아무리 봐도 학교 밖에 없는데 학교에 쟤네가 잘텐데 어떻게 잠자리 그렇게 없냐 내 생각에 학교 지금 맵 다 뒤져본거 같은데 아 수영은 진짜 잘한다 이 여섯씨 수영 겁나 잘하네 진짜 자 아 여기가 아까 왔던데잖아 이걸 어 야 뭐야 왜 또 왜 또 뭐야 아 왜 뜨지? 아까 안뜬잖아 아 이게 또 여기서만 뜨냐? 와 이거는 아 이건 오반데 아 씨 씨 아 더러운 물 나왔다 좋아 어디있어 야 들어와봐 자야돼 나 그래 내꺼 짐 좀 들어봐 지금 권총을 쓰는 이유가 권총 탄환이 많고 특히 이제 권총 업그레이드가 다 돼있어요 지금 권총 업그레이드 되고 권총 이제 퍽을 찍어놔서 예 이게 이제 보여드려야겠네요 어떻게 된거냐면 다른 총을 쓰려면 약간 이런거 있죠 이런거 이제 능시가 돼야됩니다 음 내가 뭐 뭐 중화기를 쓰겠다 이러면 이제 힘이 오여야되는데 능시가 너무 낮아서 권총을 쓰는거에요 아 이거 연료통 가져가 아유 야 야 이리와 일단 짐이나 싸들고 있자 어차피 가져갈거니까 어차피 가져갈거니까 카트리지 5mm 아 이정도면 되겠지 드디어 시작이다 잔다 이제 드디어 자네 야 너무하네 진짜 이게 뭐냐 심지어 앉아도 저장이 안된다고 여기서 아 이런게 어딨어 그럼 침대는 그냥 다 자시나보다 어떻게 아까 피곤 떴었으니까 세시간 자는게 낫겠지 두시간 자자 물이 없어서 지금 휴식 취했고 라드웨이 하나 먹어 배고프고 배고프고 아 잠잤는데 왜 또 잠을 못잤대 얘는 아 진짜 많이 먹네 무트를 그 자리에서 열세길 까먹네 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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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드디어 시작이다 나 오늘 언제 켰지 잠깐 확인 좀 해야겠네 아 이거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2시간마다 끊기 때문에 어디보자 이게 뭐 업타임이라고 하나 이제 35분 됐네 8시 40분쯤에 켰나보다 8시 40분으로 치면 10시 50분쯤에 끊으면 되네 아 2시간에 하고 끊고 뭐 다시 녹화를 하는 녹화를 끊는 거죠 유튜브 올라가니까 그다저나 새로운 게임이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을 안했거든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어제 영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제가 저번에 아 로딩 진짜 느리다 장기 휴방할 때 우리 댕댕이 장례식 치러주고 물건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정리했거든요 밥그릇을 이제 분리수거하는데 가져오고 나가는데 버릴라니까 너무 그렇더라구요 아 너무 이제 속상해가지고 집에 안들어가고 밖에 좀 걸어다니다가 그리고 또 이제 할게 있어서 할게 있었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있었어 이제 이런 해야겠다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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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열어 가자 오늘 이거를 깨고 저 DLC 이제 메카니스트 장비 없고 이제 센트리봇 파츠도 개방을 해서 에이다를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센트리봇 센트리봇 한쪽 팔이랑 몸만 있으면 되나? 머리는 머리도 필요한가? 센트리봇지? 다리는 이제 센트리봇걸 하면은 좁은데 못 다니니까 다리는 이게 어설토론거 하고 상체만 다 바꿔주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퍽 찍어서 레벨이 안 돼 지금 못 찍고 있는데 네 보내줍니다 이제 퍽 찍어서 이제 과학 찍어서 레이저 게틀링으로 바꿔주면은 슈퍼에이다가 되는데 슈퍼에이다가 되는데 슈퍼에이다가 이거 좀 들어줘 슈퍼에이다가 슈퍼에이다가 디엘씨가 6개인가 될거에요 네 디엘씨가 6개인가 될거에요 네 뉴카월드가 마지막일겁니다 그리고 아마 준비하자 아 아 어 어 죽을 뻔했어 어 어 렌벨도 올려야 되나 불편한가 아 네 올릴게 마땅치가 않네 지금 상황에서 여기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과학 이거 찍으려면 레벨 40일까지 찍어야 되네 와 이거 언제 다 찍어? 44라고? 혐인데 동료 아이템량 작업대 총력은 레벨이 안 돼요 다음 레벨을 한 번 더 해야 찍습니다 찍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뭐 마땅히 없고 지능 매력이 다 이거에서 캐스트나 좀 깨고 다녀야 되나?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야 너가 먼저 한 거 알지? 들어가 그렇지 오우야야야야 깜짝 놀랐잖아 오우 야 요고요고요고요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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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야야야야야 뒤 뒤 뒤 뒤 뒤 조심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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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가져갈 거 많네 로보는 필요 없고 로브레인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핵전지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핵전지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어설트론 필요 없고 가자 핵융합 코어만 챙겨갔습니다 스캔해 어설트론 8은 가져갈까? 아 지금 무게도 별로 안 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서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여유가 되면은 수비용 로봇도 만들 거기 때문에 해봐야겠어 지금 솔직히 탄약은 에이다가 지금 탄약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탄약은 필요 없고 굳이 하자면은 약간 레이저 쪽으로 이거 이거 없으니까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쟤네는 잘 통하기도 하고 에이 왜 장전을 했는데 안 차냐 이거랑 이거 가져가고 가져가고 아 벌써 못 들어? 이거 한 백발 백발 빨리 내놔 빨리빨리빨리빨리 에이 에이 좋아 백오십발 백오십발 가자 먼저 출발해 아 저거 걸려있는거구나 아 발더스 게이트 영상 아 보시고 보고 계시는군요 저도 발더스 3를 빨리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나오려면 오래 걸리겠죠?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쟤한테 한방이야 니가 니가 잡아 니가 잡아 야야야 뭐 온다 뭐 온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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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포탑 있지 않았나 안 보인다 나는 안 보인다 나는 뭐 있는거야 여깄다 여깄다 2번 총으로 가자 아 아 진짜 이거는 명중룰이 너무 야야야야 야 니가 그냥 니가 해 몰라 난 이정도 깠으면 됐어 가자 자 어 키트 좋아 어 왼팔 좋아 일로 가면 맞겠지 발더스 게이트가 3가 나오면은 저도 다시 다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발로써 너무한거 같기도 하고 발로쓰면 줄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엘더스쿨로 이제 스카이림 다음작품도 나온다고 그러죠 그것도 다음작품 나오면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올진 모르겠지만 배너로드 배너로드는 나온다고 그러고 한 5년을 안 나온거 같은데 야 진짜 많이 나온다 어슬트로 한 대가 나오겠는데 이러다? 예250 야 봐도 야 진짜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출발 오 야 몇 개가 온거야 둘 다 잡았어? 잘했구요 와 이거는 참 빨리 그래 그렇지 그렇지 고거를 원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저번에 여기까지 오고 얘가 떨어져서 완전히 아웃됐거든요 이제 멀쩡하게 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얘네 부활한다 아 맞아 야 나 이걸 못했어 얘가 없어서 초보자는 나도 건들 수 있지만 로봇인데 내가 할 필요가 있네 마치 컴퓨터가 있는데 계산길 쓰는 주판길 쓰는 것 같은 손해보는 기분 어설트론은 여자 로봇이니까 추가 데미지 줘야 돼 포탑재어 비활성화 로봇은 내가 동료로 만들 수 있던가 로봇은 아예 불러가지고 내가 해킹해버리고 싶은데 나 레벨 나보다 낫겠지 얘네들은 기억 안난다 여기 뭐냐 나 위험하대 슬슬 돌아가서 세이브하고 오고 싶은데 진심으로다가 저것도 다 못쓰거든요 지금 내 기지관이라서 야 얘는 콜라 중독이야 아 목말라 약도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좀 하다가 하다가 약간 틈이 있겠지? 내가 여유를 부를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가 상대해 난 모르는 일이야 물 또 올 거야 다 죽이고 있어 I'm certain they're around here somewhere nothing perhaps I have a faulty sensor 내 로봇들은 감지하는 게 있나보다 투명하대도 그냥 봐버리네 약간 신스들은 인간처럼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주 센 편입니다 아주 강력하고요 아마도 총에 있어서는 많은 개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니가 잡아야 돼 나를 기다리면 안 돼 로봇도 어? 아 나 현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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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우리 로봇이가 겁나 세졌기 때문에 세상 버스 타고 있거든 너 무게 다 됐다고 그랬지 아이씨 아 아쉬운데 이거 무게 다 되면 안 되는데 뭘 거 없냐 이런 거 이런 거 다 버리자 그냥 무기 무기 이런 거 다 버려 아 팩맨 버리자 팩맨 팩맨 비싸긴 한데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색탄두라도 갖고 있어봐 색탄두라도 갖고 있어봐 이게 문제네 아 펄스트로션을 버리면 어떡해 저것도 쓰지도 않아 나는 저 지뢰 좀 쓸만할 줄 알았는데 지뢰 개통을 쓸 일이 별로 없다 진행하는데 너무 터져 아 에이다가 사실상 대장이거든요 나 무거 무겁냐 아 이거 왜 이거 은신 좀 풀어봐 은신 때문에 내가 볼 수가 없어 어 죽마고 아 뭔가 지금 있는데 아 타난에서 안 줬구나 야 야 어디서 해 너 올라와야 돼 너 안 오면은 나는 진행 못해 기다려 내가 너와 함께해 좋아 주먼 좋아 이제 타난도 좀 안 먹어야겠어 이거 누가 50개나 넣어놨냐 주머니에다가 소매 넣기 누구야 죽으면 리셋이거든요 여기 살아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죽었어 여기서 이게 웃기는게 미사일이 무게 7이에요 일반 날이도에서 미사일 수십 발씩 들고 다녔는데 여기서 무게 7입니다 어 약간 아까운 레이저를 쏘면 어떡하니 아이 왜 그랬어 이거 써야지 이거 보이면은 맞거든요 저는 여기서 맞아 죽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도라가 세이브하고 와야되나 진짜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지하게 왜냐면은 가도 잘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보수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음에 와서 또 여길 깨고 나서 세이브를 해야된다 더 끔찍하거든요 얘네가 은신이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하고 가자 하고 가자 어딘가 유리한 위치나 이거를 정지시킬 수 있는 해킹 같은게 가능한지 보고 아니면 에이다 혼자 싸워 그냥 에이다 혼자 가서 그냥 싸워서 다 없애고 와 저거였네 문제는 한 방에 반피 이상 달았어 한 방에 반피 이상 달았어 아냐아 야 투명화 하고 있는데 어? 야 다크 템플로도 저러고 있으면 못 봐 야 말도 안 돼 이거는 아 아니 나 아 아 아 나 이게 굉장히 내가 뭐 이런거 입고 다녀서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래봬도 전부 다 이제 그거거든요 신스꺼에다가 뭐 이제 능식 붙어있는거 있죠 전설 모습 잡으면 나오는거 다 전설꺼란 말입니다 15% 감소도 붙어있어요 하 하 15% 감소가 붙어있는데 저렇게 죽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하아 이거는 네개를 다 해서 해도 내 생각에 못 버틴다 크 아 너무 오반데 진짜 이거 길을 너무 길게 만들어서 돌아가기 좀 그런데 그래서 출발하자 변명할 수 없어 더이상 나는 원래 사실 돈을 많이 모아서 탄약 무게 있다는거 알았는데 솔직히 미사일도 좀 가벼울 줄 알았거든요 총알이 좀 가벼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주머니 달린 옷 입고 미사일을 잔뜩 들고다니라 그랬어요 미사일 막 싸가지고 다 죽일라 그래 돈으로 돈의 힘으로 얄짤없네 얄짤없네 하 하 하 너무 얄짤없네 진짜 이거 너무 심하네 진짜 로딩 하루 종일이죠? 로딩 하루 종일이죠? 아 약 먹어야지 아 약 먹어야지 아 아우 어제 유튜브 연간 영상으로 와우 영상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와우를 한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 잠깐 해봤나? 한 20분 해봤나? 옛날에? 난 그래서 와우를 잘 모르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전장인가? 서로 막 이제 전쟁 해가지고 깃발 막 뺏고 몬스터 잡아서 막 이제 상대팀 이제 호드 얼라이언스 있고 와우 해본 사람 있나요?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와우나 해야 되나? 와우는 왠지 하면 영상을 못 만들 것 같아 오우 야야야야야야 놀랐잖아 막 옛날 게임 그거 냈잖아 클래식 근데 그것도 요즘 게임보다 재밌다고 막 난리던데 왜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아우 여기 다람쥐 있었어? 물이 지금 정제된 물 3개 더러운 물 3개니까 내가 죽지만 않으면 될 거 같거든요?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걸 좀 생각했거든요 아크 시참 아크는 시참 망했으니까 아 시참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게 제노버스였던 것 같다 그때 재밌었는데 같이 이제 막 드래곤볼 캐릭터들을 해서 날라가가지고 싸우고 드래곤볼 카카로트라고 나오지 않나? 왜 안 나오는 거야? 언제 나오는 거야? 문 닫아 문 닫아 나 들어가게 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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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잠깐 말도 안 돼 죽을 뻔했어 나도 나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배고픕니다 먹어 끝까지는 먹어 고철부 나 위험하다고 떴으니까 와서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어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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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섭입니다 와 어설틸 머리네 야 이거 어설틸 하나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다녀야겠다 데리고 다니진 말고 어 센트리 보트 팔 나왔다 대박 대박 이거 원했거든요 얘가 어설틸 팔이기 때문에 한쪽이 얘들아 싸워 뭐해 나한테 지원을 바라지마 가 싸워 난 아무것도 안 할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할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할거야 오우 야 맞은거야? 아 한놈 더 있어 고 아우 씨 어우 야 뭐해 병신 잘했어 아 코어는 그냥 거르죠 어차피 이거 내 생각에는 어차피 먹을 거 많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를 깨면은 여기가 다 내 땅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먹어도 되고 어차피 다 내 건데 뭐 가서 따 아 스타크래프트도 시참했었지 생각해보니까 스타크래프트 2 같이 이제 그거 깼었었는데 그게 뭐였지? 협동전? 재밌었는데 아 나 여기 제일 싫어 겁나 무서워 저거 먼저 깨자 어휴 야 이걸 당전하니 지금? 그걸 지금? 어휴 야 그거 먼저 그거 먼저 개 먼저 개 먼저 니가 잡을 수 있어? 그럼 니가 잡어 나와라 그래 나와라 그래 불러와 불러와 어우 너 너무 잘 쏜다 야 당황스럽네 야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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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런 못 맞추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거리가 있는데 뭐 거리가 있는데 뭐 너 그리로 가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싸우냐 야 이리 안와? 아까운 레이저 쏴버렸잖아 죽을까봐 아이템 다 거르고 가자 어차피 다 내껀데 뭐 어차피 언젠가 내가 필요할때되면 와서 쓰겠지 사람만 가져가 써야되니까 몸채도 안가져가 뭐 없어져도 그냥 뭐 새로 만들고 지금 여기서 수십번을 죽게 생겼는데 가져갈 수 없다 퀀텀은 가져갑시다 뭐 뭐 저기 있지도 않은데 뭘 엄호를 해 있을땐 엄호하지 어그로 끌고 와야겠다 아 여기까지 또 왔구나 연병으로 어그로 한번 끌고 은신해 은신해 은신해서 잘 던져야돼 내 머리에 던지면 안돼 던져서 어그로 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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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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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 주의하고 있어 주의하고 있어 와봐 이거 반드시 어그로 가져와야되거든요 저기서 만나면 죽기때매 아 나 여기서 걸리면 뒤지는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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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왔어 나 한방이야 야 싸워가서 뭐해 여기서 이 그렇지 아 그렇지 한 놈 더 있냐 그렇지 그렇지 야 근접있다 근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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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야 야 야 야 야 오우야 오우야 어 야 내려와 내려와 봐 내려와 봐 잠깐 이리와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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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총알 좀 줬어 헛 겁나 살벌하네 진짜 총알 내놔 아야 이거 찢는거 겁나 힘들어 없겠지 이제 어스토론 다리 하나만 가져가자 하아 좋게 험민데 이거 너무 퓨전셀을 필요하니까 38구경 버리고 45구경 장전해놔 장전 이것만 하면 되지 좋아 허어어 여기서 센티리봇 나오잖아요 레이저 그거랑 지금 자신없다 이거 이거 잘 허어어어어 저기 플리오 가야되나? 어어어 어어어 어어 내생 가까이 가면은 센티리봇이 나오나보다 아 포인트를 잘 생각해야돼 일단은 내려가야된다는거 아니야 그럼 지뢰로 바꿔놔 아 근데 내가 오다가 지뢰 설치하면서 오다가 레이저 맞고 죽는거 아니야? 그냥 와야되나 띄어서? 지뢰를 던지는 그 찰나에 내 손목을 잘라버리지 않을까? 내려가자 그럼 무섭다 야 그래도 내가 보니까 이게 은신을 감지를 잘하는데 이거 뭐있어 스트레스 보이해도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나은거 같네요 안하는 것보다 좀 나은거 같다 감지를 하더라도 문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야 땅크야 땅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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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어차피 길은 여기 왜 길이니까 강력한거 박아 계단 위 좋아좋아 도망가 난 난 도망가 난 도망가 런이야 여기 어차피 돌아서 와야되니까 여기다도 하나 박아놔 좋아좋아 나 집에 간다 설마 에이다가 오면서 밟는거 아냐? 에이다가? 에이 설마 야아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잘 왔다 깔끔하다? 오는 소리 들려 오는 소리 들려 오는 소리 들려 오는 소리 들려 나 이색경우 저 탱크를 내가 못 잃고 하거든요 나 그걸 왜 먹었어 어차피 얘네 오려면 펄스 밟아야 두 개는 밟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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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고있어 여기 있는 거 에다가 밟아왔나보다 탱크봇이 살아있잖아 지금 탱크봇은 여기까지 안 오나? 이거 뭐야? 너 왜 여기 죽어있어? 어 센트리보는 머리좋아? 센트리보 다 모았다 야 너 생각해 저거 지나가면은 보스전 할거 같거든요? 가자 솔직히 잘 참았다 이 지옥 세이브하고 온다 보스전은 세이브해야지 쇼컷도 없어 양아치야 진짜 작은데 없어 근데? 너무 깡패다 너무 깡패다 아 스팀팩 가져가야지 가는 길에 돈도 좀 챙겨가 아 그걸 왜 아 그걸 왜 행주를 왜 가져가 아 수리키트 가져가 내 생각에는 이거 나는 숨어있고 에이다한테 계속 수리키트 넣어가지고 좀비 에이다 메타로 가야될거거든요? 에이다가 답이다 나갔는데 공격당하진 않겠지? 에이다가 희망이야 좀비 에이다 메타로 에이다 계속 고쳐가면서 SCV이고 나는 쟨 탱크지 이것도 해킹이래? 아 수분없다 자고 일어나서 왜 기져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못 말일텐데 아 아 아 아 아 내 기억에 맞았던 보스전이 시간을 두고 계속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꽤 세서 어 미사일 손바 잡았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 슈퍼하머에 맨몸에다가 지금 권총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수루탄 던져야 수루탄 수루탄 수루탄의 답이다 아 세이브 유리 아 음 아 Uh 으 아 어디로 들어갔었지? 여기 아니였나? 여기였나? 다섯시간 자 어차피 물 매길거니까 여기 멀것도 좀 있고 여전히 피곤하다고? 다섯시간을 잤는데? 목마른.. 목마른거 아 물 하나면 되네 물 한통이면 아 이거 받아놔야겠지? 총알을 좀 야 아 들어가서 받자 총알 좀 받아놔야지 얘가 괜히 싸우다 총알 없으면 안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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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멈춘거 같네 그냥 아유 물이나 한잔 더 떠야겠구만 아.. 남집사 아.. 남집사 언제 될거야? 물 다 받아줬겠다 저러다 어어 어어 야 가자 출발 지금 상태 너무 좋다 이 스펙으로 도저히 못 깰 정도면 아예 못 깨는건데 솔직히 도저히 못 깨진 않겠지 탱크봇같은건 20마리씩 계속 나오면 내가 도저히 못 깬다고 그럴거 같긴 한데 그럼 슈퍼하머에다 진짜 막 핵맨같은거 쏘면서 깨야되니까 로봇 해킹기능으로 계속 해킹하면은 쉽지않을까? 근데 해킹한게 내가 한방에 죽으니까 그게 문제야 빨리 갑시다 후 조심해서 은신해서 건너가서 건너가고 은신 저러면 못들어가겠지? 어 출산 4개 내 생각엔 출산 있어야돼 얘가 탱크를 만든데구나 여기 길이 아니네 그러면 그리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야 그럼 여기냐? 여기네 여기네 끄고 여는거 있네요 여기네 아 간이 배터리 보고 스트레스 보인줄 알고 설렀다 헬로톤 가져갈래? 좋아좋아 안좋아 안좋아 아니아니 저거 아니다 개쫓았네 아 아 또 배고파? 쟤 미친듯이 먹는구나 헬로 기생충 있어나? 감염은 안된다 다행히도 아 왜그래 야 온다 온다 오나보다 준비해 여기서 싸우고 총알 보충해야겠다 얘한테 야야야 잠깐만 타깃다운 야 아 자네는 나를 너무 무겁게 만드네 자네는 나를 너무 무겁게 만드네 줄거 없어 야 그만 아 가볍다 야야 위험이야 준비해 잘 못가면 얘가 방해될 왜 뒤돌아 놀랐잖아 뒤 에에에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상대해 상대해 나 맞으면 죽어 좋아좋아 은신됐다 은신 저 없죠 이제? 네? 아아 너 좀 이상한거 먹었잖아 어? 쓸 수 있어? 갑자기? 야 야 여기서 강화해줄게 야 된다 보드 아 재료가 없다 머리까지만 딱 할 수 있네 어 샌드립은 머리가 그렇게 안 좋구나 오른팔 아 야 잠깐만 아 있던 거 나온 거야? 아 뭐야 야 장난하냐? 이거 갖고 있어 아이씨 설레게 하고 있어 아유 씨 아 귀찮아 아 진짜 안 먹어 진짜 리얼 나 뭔 자신감으로 뛰어간 거냐? 아우 슈퍼머 하는데다 아우 조심해야 된다 와 진짜 멀다 나 금방일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여기도 센 거 나올 거 같죠? 가까이 가면은? 으으으으으으으으! clich managers Nith GUM MISS 오늘 girl 야 레벨업하겠죠? 야 뭐야 그만 터져 좋아 레벨업 각이야 총을 막 쏴아 어차피 이제 거의 끝났어 내 생각엔 야 옆에 있어 내 생각엔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좋아 레벨업 두개 25레벨이니까 아휴 아휴 난 살고싶다 야 이거 찍을 수 있었네 1위였네 며칠 체력 잠깐만 야 왜 뭐 잠깐 일어났다가 거기서 날 죽일라 그러는거야? 아 야 으아 으아 아 지금 여기 나온 로봇장비보다 내 장비 방울력이 더 높은데 이렇게 죽는다고? 그럼 말도 안되 그거 세이브 해서 다행이다 그러고보니까 미래에는 방에 안잠아있어도 이제 다 의식주가 해결될까? 의식주가 한다 야 앉아서 이제 볼일도 볼 수 있나? 자동화해서 막 의자랑 병기가 합체돼서 말이야 미인기계 돌아가면서 게임하면서 그대로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의자 막 올라가듯이 딱 이제 아래 구멍이 싹 뚫리면서 이제 볼일을 보면은 뒤에 윙 돌아가면서 소멸이 소멸되는거죠 또 이제 중국산 기계는 폭발하겠지 나 여기 로딩 너무 너무하네 진짜 로딩 아 더워 미래에 대한 환상이 고작 그거라냐 그 이상을 바르면 안돼요 미래에 하면 역시 막 하늘 날라다닌 자동차 있는데 나같은 고혈압 환자들은 자동차 운전하면 안되거든요 딱히 미래라고 좋을게 없네요 미래보다는 나는 약간 이제 미래보다는 나는 약간 이제 식비라던가 약간 생활적인 부분에서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먹고살기 편하게 빵값도 좀 내리고 야 우리나라 빵 왜 이렇게 비싼거야 사실 미래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나는 지금 행복하네 방구석에서 컴퓨터 게임 할 수 있다는게 너무 행복하네 천국이는 천국 잠잠 미래에는 이제 완전 이제 활동적인 VR 게임이 나와서 진짜 내가 걸어다니면서 하는거죠 지금 요즘 VR게임 좀 그렇다면서 울렁거린다면서요 눈 아프고 나으면 좋겠다 오픈월드게임 그거 있잖아요 만화처럼 뇌를 딱 컴퓨터에 옮겨서 현실세계에서 해방되고 디지털월드로 가는거지 디지몬드로 있는 그냥 좋을거 같긴 하다 진짜 진짜 아 너무 야 원래 아 깜짝이야 아아 겁나 놀랐네 이씨 나 해킹 안하고 죽여버렸다 놀라서 이리와봐 빨리 죽이자 시간없다 나 어어 죽을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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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면 죽었어 지금 반꺼 야 나 맞으면 죽어 싸워 그렇지 한 놈 더 있어 방심하지마 한 놈 더 있어 미안해 한 명 더 있는거 다 알아 나와 헉 헌 소리다 야 그걸 이겼어? 그걸 이겼어? 헉 헉 헉 헉헉헉 헉헉 헉 폭발하는거 잊고 있었어 아아 레기 놈 너무 야빴어 빨리 파밍하고 가자 매력과 지능의 플러스 원 저건 좀 끌리는데 껴보자 한번 에이 이런 매력지능 10일이네 그렇게는 안 뜨는군요 이상 안 올라가나? 잘했네 자네의 활약 기억하고 있겠네 총알 좀 주시게 이 새끼 어딨어 백발만 내나봐 많이 바라는 거 아니야 좋아 백발이면 무게 3이구나 와 여기 왜 열려있냐 야 우리 그거 하자 어그로 끌어서 불러오자 어그로 어그로 헤엑 빠져 나 도망가게 테루는 확보해놔야지 그렇지 아 그걸 냈어 아깝게 좋아 좋은 데미지였고요 너 불러와봐 있는 거 다 알아 야 아까 나 맞아 죽었잖아요 방심하면 안되거든요 니가 먼저 가 제발 마이크에 붙었어 빨리 기대 기대 등 딱 붙이고 아휴 아휴 등 딱 붙이고 있어 아휴 마이크 자꾸 먹으려 그래 출발 출발 없니? 폭탄 같은 거 없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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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레벨업 야 목마른가봐 아 진짜 너무 눈 아프다 이거 화면 아이 아 아, 총기 좀 찍을까? 음... 살아야지 일단 지금 적 없죠? 일어나 많이 튼튼해진건가? 이집 오르긴 했는데 믿고 있겠네? 너무 잘 지났어요 살짝 지나갔는데 방사능이... 아 놀랐잖아 아아... 숨이 턱 막혔네 아... 십장 아파 아... 어허허허 쉬워 파조종기 조심해 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어 로봇 알지? 여기 열리는 순간 조심해 없어 아무것도 좋아 자고싶다 세이브 해야되는데 세이브 하고싶어 너가 다 해야되 나 돕는게 아니라 내가 널 돕는거야 아직 도착하고 있네 내가 돕는거야 내가 저거 타고오는거 때문에 세이브 하기 싫다 타고 왔다갔다 해야된다는거 아니야 저거 못하는거네 그럼 뭐냐 여긴 뭐냐 여긴 야 털어 혹시 잠자리 있을지도 몰라 당연하죠 그 터미널을 열어줘야 제가 이거 해야될지 모르겠지 위험한 위험이 있긴 한데 내가 도착하지 않는다 내가 도착하지 않는다 내가 도착하지 않는다 다 됐어 이제 터미널을 사용할거야 실화냐? 역시 너야 열어 설마 뭐 있겠냐? 하아 아 자신 없어 나 아 아니 군용 탄약가방이 뭔데 아 방탄섬유? 미사일 있는데 못 가져가고 있어 아 아 이게 다야? 나를 행복한 곳으로 보내줘 아 아냐 아냐 아 뭔데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냐? 오 야 자야되다 야 자야되다 자야되 진심 아 야 웃기지마 하하 씨 야 나 웃기지마 야 야 아 웃기지마 진짜 하하 씨 하하 제발 제발 이 꺼져 제발 꺼져 아이 웃기지마 누가 씨탈 안갈아놨어 야 저거 진짜 못잔다고 내가? 싫어요?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깜짝 놀랐네 구울옆에 자서 좋으니까 좀 재워줘 구울옆에 자서 좋으니까 좀 재워줘 어? 어? 갑자기 문 열리면서 awi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허 어허야 거자 아 휴식 취했구요 배떼기도 부르구요 좀비 한꺼번에 불러볼거같은데 야 나와 다 나와 딱 척하면 삼천리지 야 다 나와 딱 말이야 몇번 몇번을 당해봤는데 말이야 너 나한테 쏠래 자꾸? 존나 놀랐잖아 뭐야 이거는 꽂아야지 아싸 보임? 고통에서 해방시켜준겁니다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부분이구요 잠깐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나가는거야 어 여기 버튼이 뭐지 그럼? 아아아아 일로 가는거구나 야 이리와 빨리와 빨리와 태워줄때 같이 타 아아 너무 안락하다 세이브 한번 했다고 하아 너무 행복한걸 꽂아봐 와 방사능 다 빠졌어 아 디비니티 했습니다 예전에 아 디비니티가 제가 재밌어서 한거지 조회수는 정말 안나왔기 땜에 난 재밌었는데 이게 선지게임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게임이 너무 쳐진다 그러더라구요 나도 2에는 해골 나온거 내가 스켈레톤 좋아하거든요 스켈레톤을 자기 플레이어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보고 싶긴 한데 2는 안했습니다 2를 안했어요 1만 했습니다 1만 고민이 좀 되긴 해요 2를 할지 말지 이거 한번 보라고 만든거겠지? 컴퓨터 어디 보자 아 아이씨 야야야야 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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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냐? 아 죽은거구나 하하 이거 먹으면은 목말랄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먹어 fro 총은 개조했습니다 싹 다 개조했어요 있는거 다 터넣어서 저 얼마나 위험한 곳이길래 암호 하난데가 몇개가 вр 야 알지 너의 존재 이유 뭘 할 수 있는지 보드로 빨리 처리하도록 물이나 마셔야겠어 이거 그겁니다 아 뭐였지? 메카리스트 기지 공격해서 해결하는 거에요 아 이걸 좀 해봤을 때 좀 더 해봐 아 아 싫어하냐? 쓸모없는 녀석 좀비야? 왜 누구를 떠나 여기! 여기! 마지막으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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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쓸 일이 없네 수리키트는 많이 있어야지 어차피 나온 데도 없는데 아주 쓸려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무게를 먹는게 좀 혐이긴 한데 아 여기 그런 무기가 있어요 미사일 쏘고 막 그런게 있는데 탄환이 무거워서 못쓰고 있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아까도 미사일이 나왔는데 무기가 7이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류탄이 0.5인데 좋아 가자 이거 아니란 말인가? 아니 저거 군용급 헤러 일부러 안먹은거에요 무게때문에 메카니스트 쪽 가서 이제 슬슬 그걸 해야죠 레어무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슬슬 조절해줘야 됩니다 지금 얘가 되게 무게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총알 때문에 접촉진 가져가야지 로봇 하나가 나올까 말까인데 로봇 하나가 나올까 말까인데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다마가 놓은거냐? 이쪽에 길이 있는건가? 아 단말기 비밀번호가 있네 이런 이씨 어찌 못하더라고 내놔 열어 로봇 하나가 로봇 하나가 난 진짜 끝까지 안 나올까 봐 너무 무서웠는데 아 여기 최종 보수전인가 보다 헉! 아냐 아냐 이거는 솔직히 최종 보수전인데 세이브 한번 해야지 세이브 어딨냐? 세이브 안 하면은 또 오다가다 손 맞을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끔찍해 나 올려줘 어어 다행히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구요 오픈! 저녁 9시 보수전 하기 딱 좋은 시간이지 야! 야 어디갔어 저기요? 뭐해? 누가 올라가래? 당신 차려라 너 없으면 보수전 못해놔 나 한방에 죽어 한방에 아니 여기 아니었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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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붙어 나도 로봇 좀 많이 데리고 다니면 재밌을 텐데 와... 근데 진짜 어떻게 깨냐? 저거 탐난다 저거 탐난다 이야기 좀 하자 제가 또 이제 대화를 많이 찍어놨거든요 자막 안나오죠? 저거 탐난다 이야기 좀 하자 제가 또 이제 대화를 많이 찍어놨거든요 제발 어잇 야 야야 야 잠깐만 전, 전자식인가? 전, 전설이 아니야? 알았어x4 뭐야 뭔데 뭔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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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에에에에에에에에 보이지 작전 작전 완료 작전 짰다 끝났다 이제 난 이길 준비가 됐다 야 빨리 와 방금 이제 감옥에 낑겨 있었던 것 같은데 낑겨있다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지나 보다 야 컴 이럴 줄 알고 또 아 야 너한테 좀 넣어놨거든 아 이것도 이럴 줄 알았지 아 이거 참 이거 이거 말이야 중간에 너한테 아이템 받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다 쓸 순 없고 팩맨을 좀 쓰고 싶은데 너무 좁아서 못 쓰겠죠? 팩맨을 가지고 다녀왔는데 무겁게 어차피 팩맨을 내가 들면은 쓰고 버려야 되기 땜에 준비 싹 다 완료해 놓고 바로 찢는다 아 함정은 쓸데도 없겠지 지뢰가 센 게 많기 땜에 아홉 개나 있기 땜에 믿는다 저기는 됐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비열한 녀석 미쳤구만 아주 그녀 누가 비열한지 보자고 한번 아 그걸 왜 던지니 그 아까운 거를 누구래야 정리가 안 자려? 시끄러봐 쟤 내려가 내려오지 말자 여기서 니가 먼저 올라와야 돼 올라와 니가 올라와야지 내가 여기다 심을 거 아니야? 멍청한 로봇도야 여긴 길이 없고 일로 나한테 불러있으면 무척 일로 거쳐가야 된단 말이죠? 오 야야야 놀랐잖아 그리고 연병 내 공포의 지배라고? 이건 멈춰야만 해 야 형매하나? 헐? 야야야야야야야야 막지마 이씨 겁났어 죽을 뻔했다 방금 지금도 이기다 제트 하나 먹어 이거 해야 겠다 이러고 해야겠다 이러고 한통도 먹고 수분 수분 섭취해야돼 수분 섭취해야돼 더러운 물 먹어 다이어트 하나 먹어 와 이제 귀신같이 쏘네 다이어리아 트라이펙터에 도착하시나요? 여기 여기 야, 그런 화력전은 안돼 우와 야, 야야야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여기 또 한 번 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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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야야, 좋은 나 식으로 뭐 어딨는건데 난 보이지도 않아 아 아 아 너무 난잡한데 내려가 싸울까 그냥 아 위에서 내려다보고 쏠라 그랬는데 기계 너무 칼같네 그냥 나 혼자 갈래 아 알아서 와 지뢰로 그걸 잡으시고 그냥 그 센트리봇을 센트리봇 잡기 전에 터져버리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너무 약해 일반 지뢰가 퍼즐을 좀 쓰다가 알지 말아라 제발 부탁한다 수루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쓰자 야 이게 수루탄 던졌다가 나한테 날라올까봐 그게 제일 무섭네요 팽매를 들어야겠어 얘네랑 싸우다가 무거워서 내가 그거 드는 순간부터 못 움직이니까 야 레이저 겁나 쎄다 야 레이저 겁나 쎄다 미리 먹고 레드엑스 사이코 목마른게 너무 커 오우 야야야 좋아좋아 병뚜껑 영통 쟤가 문제야 쟤고철봇 고철봇 아 날라온다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아 아 아 저 똥그란게 아 이건 문제야 이건 물건이야 똥그란 애들이 문제다 큰 거는 어떻게 숨으면 되는데 밑에 싸워요 진짜로 근접 애들이 좀 악 위에서 싸우다가 그 전자식 걔네들까지 내려가서 아 내려가서 그 덩어리를 피할 공간이 나오나? 너무 아픈데 근데 인간적으로 회복력으로 어떻게 될게 안되는데? 은신하고 있어볼까? 은신하면 못할수도 있잖아 아 이거 총을 뭐 좋은거 쓴다고해서 이길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기관단총 써도 못이겨요 내가 한 번에 죽기 때문에 네 너는 내 생룸을 잃어버렸고 내 로봇들을 잃어버렸고 근데 너의 혈압과 혈압을 잃어버렸어 뭔소리에요 이게? 적외선 탐지가 장식이 아닌가? 적외선 탐지가 장식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이제는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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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헷갈리게 동그란거 잡으라고 동그란거 잡으라고 아 그거 왜 먹어 동그란行 Finished 아 야야야야여여 basil 여긴 하냐 여긴 하냐 여긴 하냐 와 apple科에 왜 자래? 저거 내가 죽여야겠는데? 이걸로? 저거 아니고 아 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얘네들? 제트가 희망이다 잘 던질 생각에 잘 던질 생각에 미리 던져나 미리 던져나 미리 던지고 미리 먹어 제트 중독으로 살아 그냥 아래 뭐 터졌고 오 야 뭐야 얘 잠깐만 나한테 그거 쏘지마 아 저 새끼 또 왔어 아 왜 이렇게 많아? 어디 있는데? 어딨는 건데? 어딨는 건데? 겁나 아퍼요 저쪽인가봐 아 더 먹어 야야야야야 스팀팩 먹어 스팀팩 스팀팩 터렛봇? 뭐 뭔데 그게 어색어색어색 뭔지 몰라 잡았어? 장전하고 저 웨카에서도 말 걸는거지 꼬 보니 또 뭐 있어 꼬를 보니까 야 야 우리 그거 하자 네 팩맨 팩맨 누나 팩맨 이걸로 하고 내꺼에 죽진 않겠지? 한 발만 쏘고 버리면 돼 아이씨 텍 맞쫄어 아 어디다 쏴야지 이게? 안기고 스마트 지금 내려왔죠 문 옆 양 막 여기저기 내려왔죠 지금 야 울트라 제트 먹어 이번에 지금 무기 버려 빨리 버려 무거워 버리고 레이저로 바꿔 레이저로 바꿔서 어디서 어디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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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다운다운다운 야 아파 아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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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겁나 아파 빨리 헌터 먹어 제트 제트 먹어 제트 제트 있는거 다 먹어 어디서 뭐 있는거죠? 저거 와 저거 잠깐만 잘해 잘했어 너도 니 적군에 살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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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꼭꼬 꼭꼬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가 세니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레이저 장전좀 해 예비 동료 58% 총을 내놔 총을 내놔 총을 내놔 총을 내놔 총을 내놔 빨리 내놔 무게 생각하면은 뭐 이 정도 나가면 안 돼? 에어엉 핳핳핳 충전 상태로 온다고? 어? 터지는거 아니야? 터지는거 아니야? 터지는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 허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뭐 왜왜왜 왜 맞은거야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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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잡아 네가 잡아 저거 기둥 뒤에 있어 안 맞으면 하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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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스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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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아 체력이 풀이니까 한번 보자 쓱 뭐 한방에 죽는거 아니야 이거? 나 한방에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야 떨어져 뭐 떨어져 지금 봤어? 떨어진거 봤어? 꺼져 어 어 어 나 끊을때면서 녹화 오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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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로봇 없어 로봇 없어 걸려있는거 없어? 다 터졌어? 좀 있을때 저리로 가봐 장전 다 해놔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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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원 원 오씨 아 공포게임이냐? 됐냐? 탐조등 개같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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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뭐 던졌어 뭐야 아 어 오우씨 나 아 세이브 시켜주면 안돼? 알았으니까? 어? 열어주라 뭐요? 파워셋 심한 탈수를 겪고있어 너 때문에 배고픈거는 해결해주자 와 나 출출하면 안돼 이건 배도 안차냐? 이거 먹어 더 먹어 뭘 먹어야 배가 잘래 야 넌 누구야 허후 저는 이스벨 공돌이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공돌이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공돌리스트는 그냥 공돌리스트는 그냥 공돌리스트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 전략의 지옥에서 해방되는 부분이니? 저는 아직도 망했다 공돌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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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리본 공돌리스트는 몸땡이 없겠지? 헉 기병대 맞췄텔? 목말라서 죽을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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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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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때 떨어져서 그래? 아 나는 파밍하려고 대사 치는 동안 파밍하려고 그랬지 하 이 개 에 시발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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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군데 말을 놨어 나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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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알았지! 아.. 아휴.. 아휴.. 이걸로 해야겠다 여기 좀 하자 저거.. 저거 못쓰는데 제가 아프니까 사이코 이거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유지되는 거 아냐? 레드엑스랑 사이코 아냐아냐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노.. 좋았어.. 으헉.. 네 지뢰.. 아.. 네 지뢰.. 아.. 네 지뢰.. 아..왜들 나갔나봐 아 저 강 które.. 아..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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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랩이 올랐다고? 레벨 안올랐잖아 뭐야! 아..왜들.. 대화하고 잠깐 고개 돌렸다고 또 나를 쏜거야? 겁나 어이없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싸워야겠다 이제 대화하고 야 대화해 오케이 아 비켜 여기서 너 터질거 아니야 음 좋아 반죽연물 두개 맞고 잠깐만 지뢰 지뢰 헤엑 아 왜 너는 안죽었어 이쒸 아 왜 너는 안죽었어 이쒸 잡어 빨리 제트 쇼다 지금 울트라부터 시작한다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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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장전이 안 돼 이씨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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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뭐야 저거 어딨어 밑에 있어 나는 이거 맞을 테니까 너네 알아서 밑에 싹 망했다 아 미쳤어 겁나 쎄 그냥 담으면서 사라져 에이다 피어까지 해줘야 돼 와 이거 이거 아닌데 암호를 안입고 온게 이렇게 한이 되나? 암호를 안입고 온게 이렇게 한이 되나? 진짜 새다 로봇 진짜 새다 로봇 진짜 새다 로봇 하하 어휴 하하 하하 네 싸이코 메드엑스 물물 물, 물 아야, 뭐, 아유, 벗어지지마 아야, 쟤 존나 아프다, 진짜 아, 쟤 너무 아퍼 저걸 에이다한테 맡겼는데 에이다가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할 수가 없네 저기 앞에 있는 네 마리가 문제다 좌우 네 마리 저 화력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야, 아까처럼 다리 뒤에서 간보다가 에이다한테 어그로 끌리면 쏘고 그 식으로 가야겠네 빨리 깨려고 트인데로 갔다가 몇 벌 죽는 거야 세이브해서 다행이야 중간에 세이브해서 너무 다행이야 달린 놈이 문제인 거 아니야 아래에서 진짜 한 번 더 싸워볼까 아래에서 여기 좀 하자 여기 좀 하자 그렇지 이제 올라가자 여기서부터 이제 쎄니까 저어 놈이 문제 저저저저저저 메드엑스 메드엑스 사이코 물 두개 물 두개 제트 먹고 됐다 잡았다 레저 레저 잡았고 나 이렇게 목말라냐 여기만큼 저어 로봇 잡는게 나은데가 없네 여 어딨어 야 어딨어 야 어딨어 얘 어딨어 왜, 왜 떨어져 미쳐 미쳐 뭐가 이렇게 튼튼하냐 미친 거 아니냐 와아 와아 이 세상의 튼튼함이 아닌데 이리와 이리와 하아 도착하자 하아 아니 미사일을 무거워서 못 쓴다고 몇 번을 말해 팩맨 한 발이 유일한 그거야 내게는 한 발에 팩맨 밖에 없어 아래에서 있어서 그런지 아래에서 죽는다 올라가서 기다려야지 얘가 올라오는데 딱 얘까지만 잡고 아 쟤가 문제야 저쪽 레이저가 아니 권총 권총을 찍어서 권총만 쓰는 겁니다 권총만 써야 세요 지금 무게 문제도 있고 떼줄 때가 됐는데 아 겁나 빨리 내려와 뭐야 뭘 잡았고 일단 꺼져봐 올라와 거기 있지 말고 어우야 라드엑스 라드엑스 사이코 아 제트 목말라 아직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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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 위에서야 똥글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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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뭔가 쏜다 야야 뭔가 쏜다 야야 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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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잡아 얘도 잡아 나갈거야 나갈거야 아홓씨핰 개새끼 내가 어흑씨 아니 아 나 녹화 안 끊고 있었네 녹화 한 번 끊겠습니다 아 힘들어